슈퍼시그널 3분봉 8월 28일에 종료된 포지션 카운팅 해볼게요 27일 마지막에 나왔던 매도 포지션은 28일로 넘어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저점을 찍은 가격은 61476.97로 레버리지 40배 기준 94.4%로 큰 수익이 났습니다 스타트가 좋네요 다음 포지션은 3시 18분에 매수신호가 나왔지만 이 포지션은 새벽 6시 12분에 매도신호가 나와 짧게 손절을 했습니다 매도신호 이후 빅쇼시 나와주며 현물 기준으로 6%가 하락했고 최저점 기준으로 243.6%라는 엄청난 수익을 짧은 시간 안에 챙길 수 있었네요 12시 42분에 매수신호가 나와주면서 반등을 하려나 생각이 들었지만 매도압력이 생각보다 강했는지 금방 매도신호로 바뀌면서 짧게 손절을 했지만 그 다음 매도 포지션으로 곧바로 54.4% 수익을 챙기며 복구하고도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후 17시 36분에 매수신호가 다시 한번 더 나오며 이번엔 제대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 최고점 기준으로 72.8% 수익이 났습니다 28일 마지막 신호는 매도신호로 29일로 넘어갔기 때문에 29일 카운팅할 때 포함해서 체크해볼게요 8월 28일 총 6번의 포지션을 정리했고 그 중 4번은 수익, 2번은 손절이 나왔습니다 총 수익률은 465.2% 총 손실률은 30.8%로 순수익률은 434.4%가 나왔습니다 그 전날인 27일 매매 복귀 영상에서는 횡모가 나와주면서 수익률이 정말 낮게 잡혔는데 제가 무조건 끝까지 따라가야 수익 크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복수를 그 다음 날인 28일에 바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최고점, 최저점 기준이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최소 절반이라 해도 200%가 훌쩍 넘는 수익률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대단한 수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카운팅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수익률 장난 아니죠? 지금 눈으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이런 수익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조만간 출시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 이 시그널 무료로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왜냐? 써봐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테니까요 언제까지 깡톤만 차실 겁니까? 코인 세금 2년 유예되신 거 다들 아시죠? 2년간 돈 쓸어 담을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은 없어요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실 때까지 잡아 드릴 거고 교육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되면 그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물론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여드렸죠 레버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반만 따라해도 몇백 프로 수익은 월에 그냥 나옵니다 현재도 많은 회원분들이 사용 중이시고 계속해서 보다 더 베스트한 타점을 잡을 수 있게 연구 중이에요 어디 이상한 리딩방 같은데 가서 눈탱이 맞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혼자 투자하세요 그래야 돈 법니다 뉴스고 정보고 무슨 소용입니까 솔직히 코인 시장은 차트 움직임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슈퍼시그널 한번 받아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슈퍼시그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봄